영어로 말해봐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맛집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볼 거예요 카페에 가거나 식당에 가면 우리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 커피에 시럽을 좀 더 넣어주세요 제가 단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사장님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야 그거 이 소스 뿌려서 먹어봐 그럼 진짜 맛있어 이런 말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진심이거든요 그쵸?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 볼게요 오늘 수업을 함께 할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10분의 기적, 케바케 골라 말하기 그리고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그럼 함께 영어 공부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치맥 아시나요? 치킨은 맥주, 치맥이죠 이 치맥처럼 서로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식을 소개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Chicken goes well with beer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Chicken goes well with beer 뭐뭐랑 뭐뭐가 잘 어울려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어울리다 라는 뜻을 가진 match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go 그리고 with를 사용해서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답니다 함께 간다 라는 뜻이죠 그럼 go with 이 표현 한번 더 응용해 볼게요 이거 치즈랑 아주 잘 어울려 This goes great with cheese 좋습니다 카페에 가면 우리 입맛에 맞춰서 여러가지 주문을 하죠 더 달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바꿔주세요 이렇게요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닐라 시럽 추가해 주시겠어요?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Can you add vanilla syrup? 이렇게요 그럼 우유를 do you로 바꿔주세요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Can I get soy milk instead? 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 get 뒤에다가 다른 단어를 써서 여러가지를 응용할 수 있어요 저 저지방 우유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려면 소이밀크 대신에 low fat milk 라는 단어를 써서 Can I get low fat milk instea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뭘 먹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직원분께 추천을 받는 게 좋겠죠? 여기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뭐예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s your most popular dish?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s your most popular dish?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집 뭐 잘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해 볼까요?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표현을 세 번 반복해서 들려 드릴 거예요 우리 영어 가족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꼭 따라해 보세요 Chicken goes well with beer Chicken goes well with beer Chicken goes well with beer This goes great with cheese This goes great with cheese This goes great with cheese Can you add vanilla sy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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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get soy milk instead? What's your most popular dish? What's your most popular dish? What's good here? What's good here? 자, 오늘 배운 표현, Can I get soy milk instead? 여기에서 Can I get 이 패턴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거나 무언가를 요청할 때 아주 자주 쓰이는 패턴입니다. get은 받다, 얻다 는 뜻인데 이 get 뒤에 오는 것을 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Can I get 패턴을 여러 가지 예문들로 공부해 볼까요? 영어 문장이 세 번 나올 거예요. 잘 듣고 여러분 꼭 큰소리로 따라하세요. Can I get a ride? Can I get a ride? Can I get a ride?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more water? Can I get more water? 복습부터 응용까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마지막으로 퀴즈로 정리해볼까요? 화면에 나타나는 퀴즈의 정답을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빈칸의 답을 5초 안에 영어로 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chicken goes well with beer. This goes great with cheese. Can you add vanilla syrup? Can I get soy milk instead? What's your most popular dish? What's good here?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열심히 공부한 영어 가족 여러분께 박수! 오늘 공부한 영어 표현들, 일상에서 여러 번 연습해본다면 입에 더 잘 달라붙을 거예요. 오늘 배운 표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복습을 더 하고 싶다면 여기, 여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보편 1교시까지 말해주세요. 그리고osi 가 creeks 가ップ 가ο 가 가 들어가 가 가 가 감사합니다.